자 이게 DB, 그 다음에 KB, 미래세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자 DB 생명은 간편한 7.23 보험이 출시가 되고요. 업계 최초 유병자도 사망 또는 장기호향 1.3 등급 판정 시 체증형 사망보험금을 진단비 준다는 거 좋네요. 내가 고른 3대 바로 보장도 되고요. 그래서 노치원 역시 단돈 만원에 30만원 10년간 보장이 되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상품 구성은 뭐 라인업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간편한 7.13 종신보험 그래서 15일날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3개월 이내에 고지상 다 아실 거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똑같은 거 아실 거고 하지만 2년 이내에 입원 적이 없고 인지장애, 치매, 파킨스 이것만 아니면 가입이 다 됩니다. 5년 이내 6대 질환, 업계 최초 유병자 장기호향 3등급 판정 시 체증대 진단비까지 판매 포인트는 사망 또는 장기호향 1.3 등급 판정 시 체증형 사망보험금 또는 진단비를 100% 선지급해 주고 있고요. 7년 2점에서 100% 좋네요. 나비기간 중간에 장기호향 상태받으며 기난비 보험료 100% 환급, 금리연동형 종신은 보험을 전환 시 피보험자 변경으로 보장자산을 지금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는 거. 암 진단 시에 남녀 생식기암 유방아 일반암도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요. 나비 면제까지 기난비 보험료 환급까지 냅니다. 페이백 서비스 보험회사가 남는 게 없지 않냐고요? 중간에 해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남는 거 없이는 상품을 안만내겠죠. 안 그래요? 사망 시 105%, 20년 납이 완료 시 120%, 완납 후에 연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케어 종심보험이죠. 보험료도 20년 일반 심산이 이렇게 가입이 된다. 종심보험은 거의 다 비슷해요. 종심보험은 넘어갈게요.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자 암 걱정 말아요. 암보험. 이름이 특이하네요. 비례보장. 병원비가 나오는 암 주요 치료비 500만원부터 1억 5천 10년간. 이거는 뭐 신한이나 홍구에 똑같네요. 1억 5천 내고 정액보상은 타산은 2천만원 2억이 근데 여기는 3억이네요. 천만원 더 못해서. 비례보장. 연기조건 부담 없어요. 정액형. 암. 기타피부만 갑상수암 제외. 정액형. 정액형은 암 주요 치료비. 훈국화재가 갑기형재가 다 되거든요. 정액형은 훈국을 하시고 비례형은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가입 가능. 이거는 뭐 농협생명. 그래서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저기 약방수. 이렇게만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뭐 얼마 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온 뒤 계속 가람비 5천다고 계속 저렴한 거 가입을 몇 개씩 하시면 가람비가 적겠죠. 옷이 적겠죠. 암 걱정 말아요. 암보험이죠. 네. 황금금은 뭐 그렇게 크게. 20년 후에는 황금이 미지급형은 되게 적고요. 표준형은 그 다음 많고. 네. 이렇게 이렇습니다. 네. 간편도 뭐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 네. 내가 고른 건강보험. 암. 진단특약 바로 보장. 네. 그래서 이런 암은 일반암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시 50% 삭감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어. 좋네요. 유방암이나 남녀생식기암, 대장전망래암. 그래서 이 모두가 가입 즉시 면책 감액기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보장. 당사나 DB생명이나 타사의 동일담보 안보험이 있어야 되고요. 1년에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해당 담보로 일단은 뭐 다른 건 상관없지만 6대 질환. 6대 질환은 무사고로 가입이 돼야 됩니다. 레고 보험회의 11월 플랜이에요. 그래서 3. 면책 감액 연계 조건이 없는 암 바로 보장. 암도 유사암도 가입 후 바로 보장이 돼요. 암진단비 최대 5천, 유사암은 천만원까지. 그래서 KDB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뭐 보험료가 미지급형 표준형 보험료가 좀 차이가 나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미지급형이 더 저렴하겠죠. 네. 나중에 이제 끝나면 미지급형은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황금금이 없다라는 거. 내가 고른 레고 보험 11월 플랜이죠. 뇌심도 바로 보장. 오우. 뇌심도 바로 보장돼요. 훈구생명과 비교해서 면책 감액이 없이 바로 보장이 되는데 KDB가 더 저렴하다. 그러면 KDB로 추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뇌심. 면책 감액도 없고 뇌심 횟수 제한 없이 수술 회당. 그 다음에 뇌혈과 허혈성으로 인해서 수혈증. 네. 수혈증으로 인해서 수술 혈정중의 치료비 중환자실 최대 2천만원. 뇌혈과 허혈성 수술 시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거의 5, 6만원대로. 네. 그리고 내가 고른 11월의 플레이죠. 질병수수비가 일반 심사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250. 일반 병원 5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절, 상급종합병원 400, 일반 병원 200. 이런 식으로. 디스크도 상급종합병원 400, 일반 병원 200.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내가 고른 건강보험. 질병수수비 3, 3, 3, 5, 초경증 가장 비싼 것부터 가장 저렴한 것까지. 그래서 백내장, 대장운종 제외가 130, 일반 병원은 30. 그 다음에 관절염은 380, 일반 병원은 80. 디스크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고른 건강보험. 11월 레고보험. 11월의 플레이죠. 질병수수비 3, 0, 5. 네. 3, 0, 5. 그래서 3, 0, 5도 지금 간편심사. 백내장, 대장운종 제외된 상급병원 80만원, 일반 병원 30만원. 관절염은 상급종합병원 230, 일반 병원은 80. 상급종합병원 230, 80.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레고보험 11월의 플랜인데 상급종합병원 2번, 간병인 사용 2번, 보장 플랜이에요. 상급종합병원 가기 쉽지는 않죠. 내가 입원을 원할 경우. 그래서 동네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도 모두 다 보장은 받을 수가 있다. 네. 나머지는 뭐 상급종합병원 2번, 간병, 종합병원 5만원, 상급종합병원 10만원. 그 다음에 1인시 종합병원 2번, 1일당 20만원. 그 다음에 1인시 상급종합병원 2번시 1일당 4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